안녕하세요. 여러분 유승우입니다. 의인은 저의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.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별 얘긴데요, 지금 내면 연기를 엄청 해야 해요. 제가 립싱크도 하고 계속 아련하게 이런 거 해야 해서 굉장히 우울하게 있습니다, 일부러. 저의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. 저의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. 저의 포인트요. 멍때림? 저의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.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고 하잖아요. 굳이 막 뭘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좀 아무 생각 안 들 땐 아무 생각 안 나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저의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. 저의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. 저의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. 이번 타이틀 오기 좀 이별 노래인데 제 이번 앨범이 좀 이전과는 사뭇 다를 수가 있어요. 진중한 노래도 많고 아무래도 저도 엄청 고등학교 때 데뷔했지만 그래도 한 살 한 살 커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성숙한 유무를 느끼실 수 있을 법한 노래들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열심히 쓰고 열심히 녹음하는 노래들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기대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기지전자가 영화의 소식 너무 알아서 mich so